블루패스 혜택 안녕, 규쌤입니다. 블루패스 혜택 총 5가지가 있다. 아직도 고민하는 것 같은데 혜택 중요하지? 블루패스 혜택? 쌤이 알려줄게. 첫 번째! 홍경기 티켓 우선 매매 혜택 홍경기 티켓 우선 매매 혜택이 있어. 내가 원하는 자리? 나만의 자리가 있잖아. 빨리 차지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게 중요하지. 첫 번째 여부 두 번째! 두 번째! 예매할 때마다 2,000원씩 할인 예매할 때마다 2,000원씩 할인 할인 중요하잖아. 그치?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인터파크 아이포인트 2만 포인트 정립 인터파크 아이포인트 2만 포인트 정립 야, 2만 포인트? 솔직히 2만 포인트 장난 아니지. 2만 포인트면 경기 한 번은 볼 수 있다. 게다가 이게 티켓 포인트라서 꼭 경기가 아니더라도 뮤지컬 전시와 같은 인터파크에서 판매 중인 다른 티켓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 불 팁이 어때? 좋아요. 자, 다음. 우리 스폰서 어디야? 푸마지? 푸마 공식 온라인볼 20% 할인 코드 제공 네 번째. 이게 네 번째야. 푸마 공식 온라인볼 20% 할인 코드 제공 푸마 공식 온라인볼 20% 할인 코드 제공 다들 푸마 좋아하잖아. 그치? 좋아하지? 네. 살까 말까 고민할 물건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블루패스를 구매하면 20% 할인 쿠폰을 준다? 게다가 10번이나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못 참지 솔직히. 참아? 못 참잖아. 못 참지? 이 기회에 인간 풍화가 되어보자고 다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야. 멤버십. 가입자. 대상으로.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 요즘 구독 서비스 많잖아. 뉴스레터에 어떤 내용이 있나. 우리 선수단의 이야기. 그리고. 경기 사진. 미공개 컷.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고민을 멈춰야 하지 않겠어? 자, 이제 혜택도 알려줬으니.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지? 다섯 가지 다 알겠지? 그러면 내가 수고 다 줄게. 손에 들고 계세요. 오케이. 이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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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접속. 다 할 수 있잖아. 인터넷 접속. 그 다음에. 인턴파크 티켓. 검색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탭이 있어. 스포츠 탭. 알겠지? 스포츠 탭. 스포츠. 탭. 스포츠 탭. 거기서. 수원 삼성. 수원 삼성. 수원 삼성. 어. 그리고. 자. 블루패스. 구매하면. 끝. 간단하지? 자. 인턴파크 티켓 앱으로도. 구매할 수가 있어. 자. 가격. 궁금하지? 가격. 5만원이야. 5만원. 앞선 다양한 혜택을. 모두 다 부를 수 있어. 그리고. 그리고. 불 팁이 어때? 고침이 싹 돌지 않아? 그치?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가입해야지. 안 할 거야? 이 강의 듣고. 고민이 해결되길 바래. 모두. 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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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